오늘은 이 진놀이하고 나가 한 두 달 같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 이제 열무 이별을 한 날인데 이 개가 나는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싫게 개를 싫어한다 털이 빠진다, 똥 냄새 난다, 똥밭이다, 오줌 싼다, 똥 싼다 해가지고 또 깽깽 짚는다, 흔들인다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이것을 엄청 싫어해 그래갖고 어저께 나고 대판하면 싸워만 했네 아 개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이고 아 지가 이 옷이 똥밭에 돌아주면서 아 이 노는 것이 얼마나 자유문망하고 졸냐 그 말이오 근데 그 꼴을 못 봐요, 그 개 노는 꼴을 못 보고 어저께는 저기 저기 밭에 상추밭에 똥으로 탔어요 그래서 상추밭에 똥 싼단 말이지 상추밭에 똥 싼단 말이지 상추밭에 똥 싼서 걸려버려갖고 혀분해놔고 난리를 지는데 환절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 개가 이쁘잖아 이 개를 가져올 때는 이 개가 15년간이거든 나이가 15년이니까 앞으로 15년을 하면 내가 92살까지 나하고 평생 반려견으로 같이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꿈만에 내가 만들어 못해 마누라가 언제든 적세인 세상이라 마누라 이기보는 사람이 있는가 봐봐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개를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못뎀넘어 우리 천사장님 집으로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후배한테 이 옷이 가니까 내가 가끔 보고 싶을 때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 좋겠나 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를 인생계를 하겠습니다 strategια 찾 Daar 지금부터 도저 진도구 남면 부장님 천시 집안으로 창가나 입양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입양 thick 국제장이 되기는 됩니다 생략을 하고 바로 허허 자 버섯 좀 하시고 개가 들어갑니다. 개 어떠세요? 나는 손을 잡고 남내들아 갖고 이제 새 주인 한말씀 오십쇼 아이고 만남에 가서 잘 살자 질돌아 마지막으로 너는 이제 이 집하고 연이 아니다 하니까 가자 너는 이제 잘 가거라 멀미하는게 잘해 아 그래 박스가 좋다 질돌아 잘 가거라 빠이빠이 내가 가끔 놀러 갈게 자 얼른 문 맞춰볼까 우리 질돌아 가는 이 차는 그래도 최고 의전용 차를 타고 하네 아 뭐야 리무진이네 최고급 리무진인데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 서울 G20 정상회담 때 각국 정상들 의전용으로 쓴 다음에 민간으로 불와받은 이 차입니다 권총은 못돌습니다 아 그래? 에쿠스네? 이 차가 아마 저 프랑스 대통령이 오셔서 탄 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마크롱 대통령이? G20 서울 서미트 아 에쿠스를 타고 우리 지금 질돌이가 자 마지막 인사하자 마지막 인사 자 빠이빠이 질돌아 질돌아 빠이빠이 잘까이 잘까이 응 호호호호호호호 질돌도 아는거 울어요 울어요? 눈물 났어? 응 눈물 났어 진짜 눈물 났어 울어 저거죠 운명의 수협상자야 알아 가자 울어 울어 자 잘쭈어